저는 언젠가는 한 번 우주로 가볼 거에요. 나랑 같이 갈래? 혼자 가야지요.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?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?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능의 근본이고 과학자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여서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. 아름답지 않나요? 아름답지 않아요? 제가 이 그래프가 왜 놀랍고 아름다운 그래프인지 설명해 볼게요.